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제가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스윙 탑에서의 약간의 어떻게 보면 손목 코킹이 많이 안 들어가면 헤드가 움직이는 속도가 많이 느려져요. 느려지게 되면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손이 커버하는 게 아니고 팔이 커버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몸통이 커버를 해요. 그래서 선수들이 공칠 때 보면 정말 부드럽게 치고 세게 치는 것 같지 않은데 멀리 나가는 거는 그거는 보이는 게 그럴 뿐이지 투어 선수들은 큰 근육을 사용하면서 공을 치기 때문에 정말 있는 힘껏 다 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뽑아낼 수 있는 거리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팔의 동작을 빠르게 휘두르는 느낌이랑 큰 근육을 가져갔을 때의 느낌이랑 전혀 스윙의 어떤 패턴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을 이렇게 써가지고 공을 쳤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지금 빨리 휘둘렀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손목에 코킹을 안 한 상태에서 4분의 3 스윙으로요. 큰 근육만 사용해서 그냥 몸만 그냥 돌려가지고 공을 쳤어요. 물론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더 일관적인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금방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은 손목에 코킹을 줄이고 큰 근육을 사용하면서 공을 치는데 아마추어분들은 그거를 조금 더 조급함이 생기다 보니까 빨리 손으로 만들려고 하시니까 오히려 나는 스윙이 되게 빠른데 세게 쳤는데 왜 거리가 안 나가지? 일관성이 없지?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슈프론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손목 코킹을 줄이면 큰 근육을 쓰게 돼서 일관성도 생기고 또 거리까지도 함께 늘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선수를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디셈버가 엄청나게 장타자잖아요. 그런데 공을 칠 때 보면 손목을 엄청나게 많이 꺾고 풀고 돌려서 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팔을 멀리 쓴 상태에서 손목을 많이 펴서 스윙을 해요. 그리고 몸통의 회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만드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일관성 있는 드라이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드라이버 거리를 또 말씀을 드리냐면 큰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먼저 잡으실 수 있는 거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이 어느 정도 잡히다 보면 비거리까지도 잡으실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치실 때 손목 코킹을 조금은 많이 좀 제어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 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저희 라운드 나가실 때 플라스틱 티나 나무 티를 꼭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립 뒤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꽂아서 어드레스를 셋업을 딱 써보면 이 티가 가리키는 방향이 지금 제 배꼽이나 아니면 배 있는 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을 칠 때 어드레스 셋업을 쓰게 되면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게 꼭 화살표처럼 굉장히 방향이 잘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손목에 코킹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시작부터. 네. 백스윙이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는 제가 이게 V자로 만들어서 백스윙이 만들어지고 탑이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얇은 U자라고 보셔도 돼요. 얇은 U자가 어떻게 되었냐면 지금 T 움직이는 거를 한번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된 얘는 오히려 백스윙 때 헤드를 많이 꺾어서 백스윙이 올라가면서 벌써 백스윙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하프 스윙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T가 벌써 뒤면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 얼리 코킹이라고 해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 왼손과 오른손에 그립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밀어주면서 백스윙이 만들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시거나 코스에 나가실 때는 물론 사용하면 안 되지만 그냥 연습을 하실 때 빈스윙 연습을 할 때는 최대한 T가 내 몸에서 오랫동안 붙어있다. 가리키는 방향이 오랫동안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을 한번 쳐볼게요. 확실히 T가 몸쪽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어요. 네네. T가 오랫동안 가리키고 있는데 근데 제가 사실 엄청나게 지금 임팩트를 세게 휘둘른 건 아니에요. 그냥 이 T만 내 몸에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공을 쳤는데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나의 손목이나 몸의 회전을 좀 만들기 위해서는 좀 코킹을 줄이고 이 T의 방향을 좀 체크하면 내가 공을 쳤을 때 손목을 좀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